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제일 쉬운 크리스마스 장식품 지팡이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는데 뒤쪽으로 색종이가 보이도록 접어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아래쪽에 꼼꼼히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아래쪽 부분을 내가 원하는 지팡이의 굵기만큼 접어줍니다. 접었던 굵기 그대로 색종이를 끝까지 접어 올려주세요. 이 정도 남았을 때 꼼꼼하게 풀칠하고 다시 끝까지 접어 올립니다. 접은 색종이를 길게 놓아주세요. 가운데보다 살짝 위쪽부터 시작해서 색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짧은 쪽 색종이를 다시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. 끝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면 지팡이 완성이에요. 지팡이 벌어지지 않게 풀로 고정시켜 볼게요. 접었던 부분 펼치고 접어서 서로 만나는 부분에 풀칠한 후 다시 원래대로 접어줍니다. 아래쪽 부분도 뒤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짠! 완성입니다.